자 계속 계속 눌러 자 내립니다 어 그래 계속 눌러 누르고 있다고 빨리해 아 하고 있어 계속 눌러 야 용암 없어졌어 계속 눌러 아 손아퍼 용암이 없어졌다니까 다시 눌러 계속 F으로 보고있다 아 그래? 버튼 열심히 눌러요 버튼 열심히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 계속 눌러요 계속 어 다시 다시 와우 어 야! 이게 닭처럼 멍청하게 빨간불일 때 발판을 밟으면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동시에 여기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아마 이제 바뀔거에요 오케이 조심조심 오케이 두칸까지 갈 수 있어요? 오케이 야! 오케이 오케이 야! 오케이 오케이 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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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이 열려요 굿잡 가자 어 있자 내려가구요 열아홉 번째 라운드 아 이렇게 숨쉴 틈 없이 진행하는데도 절반도 못왔네요 아직 아직이야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거 미리 안깨 보고 했으면은 진짜 거짓말하고 한 5일차 갔을 것 같아요 갑니다 여기가 뭐였지? 여기다 딴딴딴 딴딴 딴딴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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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아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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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뭐냐면요 요 버튼을 아주 열심히 눌러야되요 그럼 이렇게 용암이 나와요 아이고이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옵시디언 아니 코블스턴이 생기죠 조약돌이 생겨요 그러면은 제가 레버를 다시 내려가지고 한칸 올려요 그 다음에 다시 레버를 내립니다 그럼 또 생기죠 또 생기면 또 밀구요 팔 아파 계속 열심히 누르고 있어 팔 아파 오케이 오케이 또 생겨요 또 올리고 내리고 오케이 오케이 또 생겨요 또 내리고 자 또 내려요 자 계속 계속 눌러 자 내립니다 누르고 있어 어 그래 계속 눌러 누르고 있다고 빨리해 아 하고 있어 계속 눌러 야 용암 없어졌어 계속 눌러 아 손아퍼 계속 눌러 계속 눌러 용암이 없어졌다니까 다시 눌러 계속 F으로 보고 있다 아 그래? 자 이렇게 내려줘요 어 또 생겼죠 그럼 이제 총 5개가 생긴거죠 그럼 또 올리면 굿잡이라고 하면서 클리어가 된거에요 가자 어 팔 아파 가자 가자 아 이거 계속 안 누르면 용암이 밑에까지 안 눌러요 오케이 문 열리구요 가자 이거 협동탈출 맵이라고 알았다구 해봤다구 자 20번째 라운드 스무 번째 가죠 어 있자 밟아 밟았다구 알았다구 여기 아 이거 여기는 BGM을 끄고요 청음 테스트 하는 곳입니다 청음 테스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엉? 들으셨나요? 요거를 다시 다시 하자 소리를 좀 키워드릴게요 소리를 키우고 다시 들려드릴께요 하나 둘 셋 오오오오 그래요 이게 소리가 나온 순서대로 누르면 됩니다 이게 각자의 소리를 표현하는 버튼들인데요 이건 요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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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소리죠 요거는 뭐였냐 뿅짱 뿅땅 뿅뿅 마지막이 뚱 마지막은 뚱이었어 마지막은 기억해 오 뚱이네 그래그래 처음이 땡 이거였는데 땡짝 아 이거 아냐 이거야 이거 어 이거 이게 처음이지 어 이게 처음이야 띡 어 이거 그래 띡딱 이거 아니야 이거 마지막이야 이거 그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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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네번째 그 네번째? 그럼 그게 세번째네? 오케이 내가 1,2번 누를게 1 2 3 뭐였지? 4 5 5 맞았죠 여러분 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정도는 기억해줘야지 좀 하네 센스가 없네요 아 나 진짜 귀가 좀 좋네 자 요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자 다음라운드 갑니다 가자 노트블럭을 활용해가지고 만든 미션이에요 내려가지고요 스물한번째 라운드입니다 아 이거 정말 완전 열심히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자구 어이 자 요기가 뭐였지? 아 요거요거요거 요거요거요거입니다 요거요거요거요거 F를 누르시구요 버튼을 열심히 눌러요 눌러 눌러 버튼을 열심히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 누르고 있다고 계속 눌러요 계속 계속 누르면요 뒤쪽에 보시면 길이 막 생기죠 이렇게 이렇게 길이 생겨야되요 계속해서 오케이 노가다에요 노가다 이 판은 단순 노가다 모르시는 분들은 버튼 한번 내려오는데 어 이게 뭐야? 이러고 마실 수도 있는데요 근성을 가지고 계속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길이 계속 생겨요 어 어 있자 아 저희도 처음엔 몰랐다구요 근데 뭐지? 자갈이 하나 떨어졌는데 뭐지? 그랬는데 계속 누르는거더라구요 아아 다 됐나? 가자 가자 마지막은 점프로 장식해야지 이정도는 요정도는 요정도는 어 짱멍청하네요 진짜 빨리 와 낙다 진짜 superintendent 아 이차 으WWW 알았어 x2 아이 길 만드는거 아 meiner oster 누가 ull perse ㅋㅋ 나도 그냥 해봐야겠다 segunda 한번 레이케 피 여기가 뭐였지 아 이거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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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하는거 그렇죠 이렇게 길 만들어주면 점프하는거에요 다음 아 장난아니야 장난아니야 이렇게 하고 세번째인가 오 그러지 세번째 그 다음에 오 그러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요 여기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안하셔도 되요 미안 할 수 있어 기다려 점프도 못하네 화난거 아니지 아 이거 왜 이렇게 안될까요 이거 머리가 부딪쳐서 그래요 여러분 머리 안 부딪칠 때 딱 극한에서 떠야 돼요 이게 맞아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야 사망 야 바꾸자 바꾸자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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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나게 여기 여기 아니구나 여기 여기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클라스 보여줘야지 여기가 여기 그렇지 올라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세번째인가 그러지 딴 딴 딴 그 다음에 여기 어 어 어 어 어 아니네 미안 자 냄시난다 첫번째 그 다음에 세번째 딴 딴 그 다음 어디야 여기 아니야 어 어 헤헤헤헤헤헤헤헤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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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그런건 아니야 세번째 어이 왜이래 부들부들거려 그 다음 두번째인가? 아 두번째구나 그 다음에 그냥 가 야 그것도 못하냐 전 여기 냈어요 저 여러분 저기 그냥 점프하면 돼 그 다음에 사이로 쭉 빠져나가면 돼 그 다음에 두번째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니 아니 점프해서 어이 잘하네 잘하네 그 다음에 여긴가 여기 아니지 아니지 아니구요? 어이 그래 해봐 해봐 아 여러분 이게 제가 못하는게 아니에요 쉬운게 아니라고 이게 쉬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머리 안 부딪치고 가는게 이게 어렵다고요 이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딱딱해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기 싫어 이게 진짜 극한해서 머리 안 부딪힐 때 딱 떠야되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지 우리 아까? 저 한번 했는데 아까 어 이거 어떻게 했어? 했어?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아 미안 아 이거 타이밍 맞춰야되는구나 아 나 진짜 다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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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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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가 이뻔 야아 왜 내려가 여기 사다리 없다고 아 진짜 아 야 비켜 내가 할래 내가 할래 아 아 이거 죽어 아 이거 자살하구요 아 뭐하는거야 왜 돌아와 아 이거 제가 클라스 보여주죠 또 세번째 보여줄게요 여러분 두번째 자 이렇게 눌러봐 네번째 자 아 자 에이 첫번째 성공하면 정없죠 아 에이 대한민국 3세번이지 갑니다 에이 또 이게 또 행운의 7까지는 또 가져야지 뭔소리여 야 야 야 야 어떻게 했냐 너 난 몰라 어 사다리에서 점프해야된다구요 사다리 어 어 뭐야 야 됐다 아 이게 사다리가 타이밍 타이밍 야 여기 있잖아 사다리가 약간 앞에 이게 있다고 도트가 여기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약간 있다구요 여기 사다리가 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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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점프야 하나 둘 셋 오 됐어요 됐어요 야 이게 없어지거든요 블록이 없어져요 이게 타이밍 잘 맞춰야되요 나이스 야 와 일로와 어 깼네요 깼네요 아 깼다 와 가자 가자 깨다니 아 여기 좀 약간 어려운데 여러분들 사다리를 이용하시면 쉽네요 사다리를 이용 안하시면은 정말 극한점프를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하 내가 점프하기에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넌 진짜 진짜 운 쩔었다 야 아 어 열렸다 어 여기 여기 제가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오케이 이쪽 열고 올라가면 어 어 뭐야 여기 어두워 뭐야 뭐지 그 위에 위에 레버같은거 있을거야 어이? 그거하면 밝아져 잠깐만요 여기 막혀있는데? 아 내가 이거 레버 딴거해야되나? 아잇 됐네네네네네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 됐어요 여기 벽에 있지않아 뭐 버튼 오케이 이거 내리면 밝아지네요 여기에 아마 보시면은 얘가 이제 닭이 이 발판들을 막 밟으면 숫자가 생길거에요 뭐라고 생기는지 한번 보죠 내 생각엔 이거 8인거 같아요 여러분 이거 8 8이죠 8 8 8 8 첫번째는 8 오케이 3인데? 멍 3이야? 냄새난다 진짜 아 3이네요 3이네요 아 3이네요 여기 옆에 없네요 3 요거 왠지 2같은데 2 2 2 아닐까? 이렇게 이렇게 어 2이네요 2 2 2 2 3 2 그거 왠지 6같은데 6 6 6 아닐까? 아 꼈어 아 꼈어 아 차근차근 하라고 발판을 밟으면 이렇게 고정되는 블럭이 있구요 다시 떨어지는 블럭이 있어요 아 6이네 6이네 그 왠지 1같은데 1 그러게 왠지 1같은데 여기도 1 아닌가? 1일거 같은데 이거 아닌가? 맞네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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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숫자가 나오죠 3 2 6 1이에요 3이 6이를 눌러줍니다 어이 뭐야 여기서부터네 3 2 다음 6 1 오 됐어 됐어 어 어 됐어 길 생겼어 빨리 내려오라고 내려가야되나? 내려가야 돼? 확실해? 어? 빨리 내려오라고 아닌거같은디? 아니야 바보야 뭔소리야 아니 여기로 아아 죄송해요 아니 원래 제가 여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바보다 랄랄라 열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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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일로와 일로와 하나 둘 서이 오케이 24번째 라운드 이제 절반 다가가네요 아따 힘들어 브로이 여기 발판 밟구요 가자 아 여기여기 동시에 뛰는거에요 동시에 안뛸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뛰어봐 아니 이게 동시에 뛰는것도 뛰는거지만 일단은 밟아야될거 아니요 동시에 안뛰면 장난아니야? 나는 왜 점프가 안될까 장난아니야? 오케이 동시에 안가면 어 뭐야 어 너왜 꼈냐 뭐야 이거 꼈어 승부가 켜졌어 어 내려가 내려가 어 그래그래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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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이 생겨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요 동시에 달려야됩니다 자 이렇게 없애고 없애 없애 어 이거 안없어져 없애 어? 야 너 아까 저기 껴가지고 고장난거 아니야? 야 말도 안돼 왜 아 빨리 어 고쳐내 별걸 다하네요 이제 아 이거 왜왜왜 아 이거 회로가 AI에 감염됐다잖아 흐흐흫 아 나 야야 너 깻먹 쓰고 저거 부신 다음에 고쳐봐 아 이거 고칠 수 있다 그래 고칠 수 있어 음 다시 붙이면 되지 그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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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그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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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거 진짜 회로를 감염시키다니 굉장하네요 올라가 헛 됐죠? 그럼 이제 동시에 달리면 돼요 하나 둘 셋 달려 아 아 미안 아 미안 아 진짜 내가 냄새 난다 진짜 흐흐흫흐흫흐흫 아흐흠 아흐흐흫 아 이거 둘 다 동시에 성공해야돼요 아 이거 고쳐졌죠? 고쳐졌죠? 이런식으로 되는거에요 다시가자 헛 어이자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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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이렇게 개면 돼요 살려봐 요거를 잠뜰이랑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와 여기 좀 있어 1시간 걸렸지 1시간 동안 했을거에요 자 이렇게 내려가요 닭이랑 저랑 하니까 이게 금방 깨는거지 잠뜰 비콘 이런 애들 둘이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 5일차 갔다 5일차 5일차가 뭐야 그냥 껐을걸 아이고 아 여기는요 여기 보시면 블럭들이 금블럭 철블럭 있잖아요 요거를 모두 다 하얀색으로 바꾸시면 클리어가 돼요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같은줄에 서있으면 이렇게 바껴요 오 이렇게 또 밟아요 어이짜 3개가 될 때까지 계속 계속 밟아줘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계속 밟아줘요 한명만 왔다갔다 해도 돼요 한명만 왔다갔다 하면 돼요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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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됐어요 이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저희 아까 여기서 멘붕 했다구요 이렇게 가로로 하면 안돼요 무조건 이렇게 세로로만 이렇게 하고 어이짜 오케이 됐다 오케이 아휴 열심히 열심히 다시 다시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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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잡 깼네요 굿 요렇게 깨시면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지만 모를때는 어렵다구요 아이콜 됐다 아이콜 이렇게